짧게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지금 윤석열 정부 또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전현희 국민권위원장이나 한상현 방통위원장 아니 지금 정보가 바뀌었는데 거기 앉아있는 게 말이 되냐 후하무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권성동 원회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런 아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정부 모터가 뭡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에 노래하듯이 법대로 하는 거죠. 전현희 건익위원장이라든가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3년입니다. 그럼 그걸 보장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정치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라든가 홍준표 또 대구시장 당선자까지 공격을 하던데 그것은 법치주의를 제대로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얘기죠. 법대로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한술도 떠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요? 국무회의에 필수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안 시킨다. 예전에는 참석시켰는데 비공개일 때 허심탄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못한다. 이건 왕따시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지 국민의힘 대통령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업무 관련성이 별로 없어서 국무회의에 참석 안 시킨다는 투로 얘기했잖아요. 국민건익은 모든 정책에 포함돼요. 국민건익위원회가 왜 생긴 겁니까? 정부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건익이 침해되는 정책이 없는지 또 공무원의 비리가 없는지 이런 정책을 반영하는 겁니다.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의 모든 정책 중에 혹시 국민건익에 훼손되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는 건익위원장을 참석시켰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건익은 뒷전입니까? 그래서 제발 이렇게 왕따시키는 문화. 이것은 안 좋은 문화입니다. 법치를 강조하면서 법에 3년 보장돼 있으면 보장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국민의힘 대통령이 되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지. 이것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군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까지 이런 어떻게 보면 왕따하려는 그런 모습들? 아니, 법에 나와 있는 임기를 보장 안 해주는 것이죠. 임기를 보장하지 안 해주는 것들? 네, 예. 아니, 군에서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문제가 되겠네요. 지난번 인사에서 각군총장은 임기가 인사법에 보장이 돼 있어요, 2년으로. 그런데 해군총장은 6개월밖에 안 했습니다. 1년 반이 남았는데 교체를 한 것이고 공군총장도 11개월 해서 1년이 더 남았어요. 그런데 교체를 해버린 거죠. 법에 2년 보장을 못 해주고. 그것이 말이 됩니까? 특히 군이라면 지휘관의 임기가 보장이 되면서 그걸 통해서 강한 군, 군의 사기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그 밑에 장군 인사도 안지사 아까 나왔잖아요. 안지사 장군 인사에서 안지사 장군들이 총 6명 정도 돼요. 그중에 한 명만 남기고 다 교체해버리고 전방으로 쫓아보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완스타 레벨을 거의 다 쫓아보낸 거죠. 이것은 안지사는 옛날 기무사입니다. 기무사를 개혁해서 안보지원사령부로 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옛날 기무사와 다르게 정치적인 중립을 철저히 지키면서 업무를 성실히 하는 군 내 정보기관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완스타급 이상은 다 날려버렸어요. 야전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걸 대리 완스타를 준 것이 아니라 공석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대령들이 지금 완스타를 하고 있어요. 이 완스타 준장 정도는 진짜로 실무처부장들이거든요. 처부장들인데 이분들은 평생을 기무사 안지사에서 국가안보 위에서 헌신했는데 야전부대로 가라고 하면 대단히 그분들 스스로는 불명예스럽게 생각해요. 그렇게 내쳐버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군인이 정치에 줄서기밖에 할 수 없잖아요. 정권 받기면 또 내가 저쪽에 충성하면 그럴 텐데 하고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지사에서는 대령들도 떨고 있다고 해요. 대령들 인사들이 가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완스타들을 다 쫓아보내니까 대령들도 혹시 전 정권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충성했다는 이유로 전 정권에 열심히 일한 사람은 전 정권에 충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로 또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떨고 있다고 하니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군은 정치의 풍파를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 정치적으로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이종섭 현재 국방부 장관도 지난 청문회에서 정치로부터 군은 독립되게 인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런 작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를 위반한 거예요. 군 인사법을 위반하는 거고 인기가 보장된 총장들을 인기를 보장 못 시킨 것이고 헌법 정신을 위반한 거예요. 헌법 5조 2항에는 국군은 정치적인 중립이 보장된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정치권에서 군을 정치적으로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중립을. 그다음에 군인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거죠. 그럼 정치적인 중립을 정치권에서 보장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인사를 관여하지 않는 거죠. 정치에 자제우지하지 않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많은 우려되는 지점이고 법치주의를 유배하는 것이죠. 저희가 행안부의 경찰국 부활 여기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고 검찰도 검찰총장이 어떻게 아직까지 공성이냐 얘기도 나왔고 국민권익위 방통위원회 얘기도 했지만 군에서도 이런 인사 관련돼서 우려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군의 정치 권력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죠. 검찰 지금 공학으로 가고 있고 경찰도 지금 장악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군을 이미 또 정치화하려고 이런 작태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전 사회 곳곳에서 전 분야에서 정치적인 입김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까지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 시청자 분들께서 오늘도 김병주 의원의 말씀을 듣고 왜 이런 것들은 언론이 안 나오냐. 잘 알게 됐다. 말씀 듣고 잘 알게 됐다. 이런 말씀을 댓글로 달고 계신데요. 수요일마다 김병주 의원이 저희 방송에 출연하니까요. 찾아오셔서 오마이티브를 통해서 봐주시고요. 또 주블리 김병주 보시면 또 김병주 의원의 활약성이 나오니까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한 시간 넘게 꽉꽉 채워서 저희가 내용을 채워봤습니다.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